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렌지 먹어볼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귤을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귤은 이제 없어서 사실 귤 많이 팔 때 찍었어야 되는데, 오렌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렌지 먹어볼게요. 내가 오렌지 조금 되게 까기 귀찮아서 잘 안 먹는데, 잘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까주세요. 가볼게요. 이렇게 약하게 칼집을 군데군데 세로로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칼집이 막 벌어졌죠? 이렇게 이제 까면 돼요. 별거 아닌데. 여기 밑에 놔야지. 여기도 쉽게 손 안 더럽히고 깔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물인가? 사실은 방금 하나 먹었는데, 녹화가 망해서 처음 찍는 척 다시 찍고 있어요. 아, 제가 칼집 너무 또 심하게 나서 이렇게 막 갈라졌네요. 여기, 이 동구멍, 아, 어머, 이런 말이야.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 떼고. 적당히. 매콤매콤맛 있어요. 제 안에 담아라 hanno 안다 ? 자, 제가 horn 근데 punt worked in realty에 endeavor. 상 teaspoon 나는 제 س Jah 재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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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끔씩 크로마키안 할 때는 이렇게 초록색 배경을 배경해야 하잖아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커튼을 좀 샀어요.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 크로마키안 할 때는 커튼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커튼도 몇 개 사놔야 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커튼 바꿀 수 있게. 아무래도 커튼을, 아니 크로마키를 하면 색감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약이 많으니까. 아, 맞다. 여기 또 있었지? 아흐. 아, 맞다. 여기 또 있었지?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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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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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실은 이런 이팅 사운드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팅 사운드를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지금도 쩝쩝거리긴 하지만, 근데 한번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하는데, 찍을 때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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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국녀 서버 사스 스낵인가? 이거 분이 제 스타일로 찍으시죠. 이거 괜찮아요. 오렌지 되게 배부르네요. 먹어볼게요. 조금만 내야 되는데, 맨날 많이 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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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대충 씻어서 먹을 설마 죽겠어? 이런 마음. 딴딴딴딴딴 너? 아 왜 자꾸 이런 말 쓰지? 이렇게 깔끔하게 광고에만 나올 법한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오렌지 물촛 아, 이렇게 두개가 나갔어요. 음~! 참기름에 핵불일이 파이브 야채 음! 얼마전에도 다른 유튜버 분이라 얘기한 적이 있지만, 구독자 분들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좀 줏대를 가지고 왜 돌리지 않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며칠 남았냐? 목은 대충 한 3일, 2일 남은 건가? 지금 오늘이 며칠. 이제 목요일 새벽이니까 목은 2일 뒤면은 또 인터뷰, 구독자 인터뷰 하러 가는데.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이아 TV 소속은 아니지만, 녹화를 다이아 TV 거기 스튜디오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구경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미니오님 팬분 만나고요. 음, 건너뛰고 2주 뒤에는 아플리 팬분을 만날 거고, 그 다음 주도 미니오님 팬분 만날 거고, 그리고 이제 소리미나 님도 인터뷰, 이제 인터뷰 하실 분 보신다는 공지영상을 곧 올리실 거니까, 다음 달이면 소리미나 님도 만날 거고, 원래 한 달에 한 명, 만 두 명씩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인터뷰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인터뷰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먹는데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많다보니까, 지방 사는 분들에게 많이 가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저희가 다 자비로 하는 거랑, 금전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이번 달같이 그렇게 인터뷰가 많이 있는 날은, 좀 가까운 서울, 금교, 그래서 많이 찍을 거예요. 아마 다음 달은 좀 멀리 가지 않을까, 뭔가 약간Andrew이 다른 곳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거 너무 많아서, 지금, 근데, 너무 많아서, 앗, 아주 많아서,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게 또, 너무, 여러분들도, 이게 느낌 사운드가 찍기가 되게 힘들고 맨날 그래서 댓글도 별로 맨날 욕먹고 그러니까 아 그냥 이팅 찍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칭찬받이 받는 롤플레이나 뭐 이런 그런 거 제가 일단 다짐을 해요. 제가 난 이팅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도 딱 그 소리 좋은 음식을 보면 못 참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재미있는 롤플레잉이 많이 준비 이제 계획 세워놓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못 찍겠다 아, 맞아 블루메리 찍을 때 이런 이런 소리 다시 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태핑 한 번 손톱이 많이 길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 lots 알 그 알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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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 втор기 아이쿠 쪊용 바삭바삭 끈적끈적 와우 너무 맛있다. 좀 빨리 먹어야지. 좀 좀 빨리 먹어야지. 쩔쩔쩔쩔 쩔쩔쩔 찹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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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쩔 초콜릿 찹쩔쩔 찹쩔 찹쩔쩔 찹쩔쩔 흡DR 찹쩔쩔 찹쩔 정ด이 찹쩔쩔 팝! 팝! 마지막 아니네. 여기 또 있네. 너무 맛있는데 빛이 뜹즈핫 빛이 뜹덩 빛이 뜹덩 backwards 너무 맛있다. 진짜 마지막. 너무 맛있어.